자 일단은 우리 그 안드로 스튜디오 지금까지 뭔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요 상태에서 커밋을 할 거예요 자 커밋은 커맨드 라인에서 git-에서 해도 되고 아까 근데 한번 해봤어요 git commit-m message 이거 해봤고 이제 소스트리에서 한번 해볼께요 소스트리 소스트리 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uncommitted changes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변경사항이 하나 있어야 되죠 변경사항은 뭐냐 요 사진 하나 추가했어요 사진 사진 하나 추가했고 요 activity-main에 여러가지 변경점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내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체크를 하든 해서 위에다 다 올려 어떻게 하는 건지 윈도우 쪽은 어떻게 돼있지 commit하지 않은 변경사항 요거 눌러서 밑에 요거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스테이지 all 스테이지 all 자 커밋을 요걸로 합니다 요걸로 커밋 위에 있는 걸로 스테이지 됐나요 스테이지 이거 안 되신 분 내가 변경한 내용을 다 올리는 거예요 요 밑에 아무것도 없게 그 다음에 커밋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커밋 누르시고 그러면 밑에 뭐 이렇게 커멘트 쓰는 란이 생깁니다 아니 이제 커밋 누르라고 커밋을 누르면 요렇게 커멘트를 쓰는 란이 생기고 커밋 메시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팀이나 뭐 회사마다 룰이 따로 있어요 룰이 있는데 우린 룰이 없어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신규 기능을 개발했다 그랬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표시를 하자 뭐 그런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회사는 앤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약자로 했고 이게 수정사항이다 뭐 그러면 뭐 아무튼 그런 뭔가 표시하는 그런 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거 적어주고 음 뒤에다 이제 상세 내용을 쓰는거야 우린 그냥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씁시다 어 그래서 음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지 뷰를 연습을 해본거지 이미지 뷰 뭐 연습 뭐 이런걸 해본거죠 음 그리고 음 간단하게 쓴다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이거 써서 커밋 하시면 돼요 커밋 커맨드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거요? 커맨드를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보낼 수 있어요 커맨드를 메일로 보낸다? 네 그게 무슨말이지? 이거 가입한지 메일이나 이런거 쓰잖아요 어 네 이 커맨드를 메일로 그냥 막 전달게 아무것도 지금 올리긴 했는데 커맨드를 커맨드? 네 네 그거를 메일로 따로 보낼 수 있다고 그런건 있지 회사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면 같은 팀끼리 같은 소스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 한 명이 변경사항을 이제 작성해서 커밋해서 푸시를 해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 그 내용을 메일로 받고 그런건 되죠 노티는 노티는 오지 그래가지고 그런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밋을 하시면은 커밋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리력이 생겨요 추가로 이렇게 돼야 돼 좀 다르게 되면 안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막 가지가 이상하게 쳐진다던지 그러면 중간에 딴짓을 한거에요 혹시 뭐 문제 있나요? 커밋이 안돼요 커밋이 안돼요? 커밋이 안돼요? 요거 눌러도 안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커밋을 눌렀는데 아 멈췄다 한번 꼬딱 펴야죠 한번 꼬딱 펴야죠 토스트리가 참고로 윈도우 버전 버그가 많아요 아 펴주는 거 같은데 언제 점점 점점 앉을까? 일단 자 안되면 딱 되시면 돼요 네 자 요렇게 되면 뭐 한거에요? 뭐요 커밋 커밋 옆에 c 코드 커밋 옆에 코드 어디있어? 아니아니요 이미지 뷰 연습이었잖아요 그 옆에 코드 있잖아요 1ahead 아니아니요 그 반쪽 이거? 이거? 커밋 아이디 같은건데 나중에 이런 아이디가 서치 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뭐 서치도 되고 뭐 그래요 신경 안써도 돼 커밋 아이디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얘네들이 부모 자식 그런게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얘 부모는 얘잖아 얘 부모는 페어런트 찍고 가면 얘로 가고 뭐 중요한건 아니죠 커밋 아이디가 그냥 생겨요 생기고 음 지금 보면은 오리진 마스터는 여기 있어요 오리진 마스터가 리모트에요 원격 저장소 그리고 내꺼는 그냥 마스터야 그냥 마스터 오리진 붙어있는게 오리지날이고 서버에 있는게 원본이에요 내 pc에 있는거는 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돼 나는 그냥 뭔가 작업을 중간에 하고 있는 그런거를 그냥 저장하고 있는거지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작업한게 서버꺼보다 하나 위에 있는거지 하나 위에 있는 상태에요 자 그러면 서버는 아직도 여기에요 서버는 여기야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주려면 푸시를 해야돼 푸시 그래서 푸시는 아까전에 명령어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해봤어요 해보긴 해봤는데 이런걸 해봤어요 깃푸시 오리진 마스터 어쩌저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칠 필요는 없고 아까 마이너스 U를 붙였으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깃푸시만 해도 알아서 오리진 마스터로 푸시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핑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깃푸시를 하면 되고 이걸 누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 눌러도 되요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깃푸시 명령으로 해볼게요 명령으로 하면 올라가구요 이걸로 하셔도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갱신이 새로고침 새로고침이 안되냐 새로고침이 어떻게 하는거지 이건가 마스터하고 오리진 마스터가 같이 붙어있으면 돼요 같이 붙어있으면 왜 안없어지냐 아무튼 버그가 많아 그래서 명령으로 하면은 이건데 여기서는 이거 누르면 된다 똑같은거에요 똑같은거 푸시 잠깐만 저처럼 안되신 분 계세요? 똑같이 됐어요? 응 한개 없어봐 한개 없어봐? 뭔가 또 여기 봐봐요 해로고침에 봐봐 해로고침에 봐봐 해로고침에 봐봐요 된거에요 된건데 그러면은 내 마스터에 있던게 서버로 올라가면서 서버에 오리진 마스터가 일로 따라온겁니다 서버도 갱신이 된거야 어 서버쪽에 일단 키터브쪽에 이렇게 내 프로젝트를 어디있냐 이게 소스트리 로 하면 오래 걸리면서 오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응 이제 이쪽 소스트리 라던지 어쨌든 이런 관리 툴이 버그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막 짜증나거든? 커맨드 라인에서 하면 사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능숙해지면 커맨드 라인에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 레포지토리 보면은 갱신이 됐어요 뭔가가 이미지 뷰 연습 마지막에 이쪽에 뭔가 갱신이 일어났다 라는거 알 수 있고 들어가보면 이미지 뷰 연습이 가다보면 이런게 생겼어 이런 사진이 막 생겨있죠 이런게 생겨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 커밋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투 커밋 투 커밋 이거 누르면 이제 커밋 이력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첫번째 놓치신분 여기 투 커밋 투 커밋 누르시면 첫번째 커밋 두번째 커밋 여기 차례대로 나오고 두번째 거를 누르면 뭐가 변경됐는지 변경점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스트리나 이런거 없어도 웹상에서 바로바로 가능하고 빨간색은 삭제된거 파란색은 추가된거 보는 거는 여기 두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씩 눌러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는 모드가 있고 한꺼번에 합쳐서 좌우로 분리해서 보는 스플릿 모드가 있고 편한걸로 보시면 되요 편한걸로 자 그래서 지금 서버도 커밋이 두개 내 로컬에도 커밋이 두개입니다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 맞춰져 있어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커밋을 하고 메세지를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건데 커밋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건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까먹어요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커밋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밋 커밋 그리고 이제 커밋은 여러번 하고선 푸시는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컬에다가 여러개 커밋을 쭉 계속 쌓다가 푸시는 한 번만 하시면은 서버에 한 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커밋하고 푸시하고 계속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푸시가 한 번 되면은 그거를 수정하는건 되게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푸시를 하기 전에는 사실 커밋을 잘못하거나 뭐 그랬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푸시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푸시를 해버리면 이미 올라간 거는 수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 이력은 계속 남아있는거 그러니까 커밋 이력 중에 이력을 막 합치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아 이 이력은 좀 없애는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푸시하기 전에 푸시 해버리면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한 번 배우면서 해보면 되고 자 일단은 속성으로 아 할 건데요 프리뷰 자 이거 해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 오리엔탈 버티컬을 썼더니 밑으로 붙어요 이게 사실 이제 두가지 모드가 있어요 버티컬 말고 호라이전탈로 하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어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장 많이 써요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건데 한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다 이런 애들을 넣고 음 조합을 하는거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어 이런 애들 그 안쪽에 뷰를 담을 수 있는 애들이 뷰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저 없을때 뭐 대충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다른 뷰들을 감쌀 수 있는게 뷰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음 뷰 그룹은 어 다른 뷰들을 감쌀 수 있고 음 음 뷰 그룹 자체도 뷰에요 근데 뷰를 상속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뷰 그룹 안에 뷰 그룹도 넣을 수가 있다 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음 음 자 한쪽으로 쪼로록 정렬할때 쓰는거고 옆으로 쪼로록 아래로 쪼로록 렐러치고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걸로 두개를 쓰고 있고 두개를 쓰고 있고 음 어 그래가지고 어 내 머리를 쓰는거지 지금 이제 두개가 들어있는데 음 자 일단 텍스트 뷰도 절반을 꽉 채우고 싶은거야 나는 그래서 어 어 매치 페어런트를 쓰면 부모에 꽉 채우기 때문에 일단 꽉 찹니다 텍스트 뷰의 위스를 매치 페어런트를 하면 이렇게 꽉 차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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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음 음 지금 이제 사방에 사방에 흰색이 있는거는 뭐냐면 요 패딩 때문에 그래요 패딩 패딩 패딩이라는 거는 이제 안쪽 여백입니다 안쪽 여백 요게 사실은 없어지면 그냥 꽉 차버려요 여백 없이 자 패딩은 조금 이따 다시 할거니까 음 패딩을 없애 놓고 할게요 음 패딩 요 4줄 4줄 컨트롤 d 눌러서 다 없애 놓고 하겠습니다 패딩 패딩 바탑 레프트 라이트 타 요거 그냥 없애고 할게요 음 코드가 너무 길어보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랑 얘랑 어 절반씩 차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배운거로는 사실은 어 좀 레콘텐트하고 매치패런트하고 그리고 이제 dp값 주는거 요게 이제 세가지 사이즈 주는 방법인데 매치패런트는 부모에 맞추는거고 부모에 일단은 부모 부모라는 놈이 얜데 얘가 또 매치 매치야 자 가장 루트에 있는 애는 기기에 맞추는겁니다 기기 어 기기에 꽉 채우는거에요 그래서 얘가 꽉 차있는 애고 그 밑에 얘가 또 가로를 맞추는거지 얘랑 그 다음에 밑에는 뭐 dp 뭐 100 dp 뭐 이렇게 해놨고 그림 같은 경우는 어 가로를 꽉 채웠고 세로는 이제 이 그림의 사이즈에 맞춘거에요 그냥 절반씩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뭐 하나씩 맞춰보는거지 절반쯤에 어디가 어디가 되는지 그래서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맞춰 그래서 아 250 정도 하니까 대충 맞네 아 근데 밑에 좀 남아 아 밑에가 아 흰색이 조금 보이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255쯤 하면 될래나 계속 맞춰 어 흰색이 안보여 어 거의 안보여 그래서 아 나 되게 잘한거 같애 그래서 제품을 출시했어 자 요거를 프리뷰를 확인할 때 여기 보시면은 흠 뭐 뭘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어떤 기기가 되어있어요 저는 지금 넥서스4로 해놨는데 아무튼 여기에 여러가지 사이즈의 기기들 확인할 수 있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 사장님 나 되게 일을 잘했어요 이거 출시할게요 출시를 했어 그리고선 갑자기 뭐 넥서스9 유저가 이걸 딱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망한거죠 망했어 자 자 넥서스9 어 이렇게 나오니깐 망했다 망했어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꺼는 그냥 넥서스4로 해요 그래가지고 넥서스4로 했어 잘 나오는거 같지 이 사람이 화면을 돌렸어 그깐 밑에 사람이 잘렸네 망했어 이러면 망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거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거지 사이즈를 이렇게 해주면 큰일난다 라는거고 그래서 자 리뉴얼 레이아웃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들을 사이즈를 어 어떤 특정 값으로 매기는게 아니라 가중치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가중치 1대1 뭐 2대1 이런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쓰는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가중치를 먹이고 싶은 부분은 다 0dp로 줍니다 0dp 자 0dp는 뭐에요 사이즈가 없는거죠 그치 그냥 사이즈를 없게 해놓고 어 그 다음에 가중치가 먹는데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웨이트 속성을 추가해요 웨이트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이게 가중치인데 그냥 W만 치면 나와요 W만 치면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가 나와 자 안드로이드를 미리 공부하셨잖아 레이아웃을 다 써봤지 하지만 이 웨이트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안나지 왜냐하면 책에서 강조를 안하거든 어 그냥 소리소문 없이 슬쩍 넘어가거든 어쨌든 간에 이 웨이트가 엄청 중요한데 자 여기다가 얘는 가중치 1을 먹이겠다 어 1을 먹였더니 1을 먹였더니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꽉 차버렸어요 꽉 차버렸어 자 여기도 먹여야지 이미지 뷰에도 여기도 웨이트 속성을 1을 줍니다 자 둘이서 1대1씩 노나먹는거야 1대1씩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걸 화면을 돌리면 어떻게 되지? 음 어 1대1씩 노나먹습니다 화면을 돌려도 자 그러면 넥서스9 갔더니 1대1씩 노나먹죠 자 넥서스10 어 1대1씩 노나먹어요 어 그니깐 똑같은 뭐라 그럴까 그런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는 반드시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가중치로 계산을 어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리니어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어 다른 레이아웃에서는 가중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주는 이유고 흠 자 아까 중간에 잠깐 봤을지 모르겠지만 가중치가 안 먹은 애랑 먹은 애가 있으면 먹은 애가 다 차지하는 거에요 어 먹은 애가 물론 여기를 어 0이 아니라 한 100정도 주면 어 얘는 100만큼 먹고 나머지를 얘가 다 먹는 거야 응 얘가 200 200을 가졌어 그럼 얘가 200 먹고 나머지는 얘가 다 먹는 거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한쪽에만 주면 걔가 나머지를 다 먹는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2를 주든 3을 주든 0을 뭐 1을 주든 어쨌든 얘 혼자 가중치를 먹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럼 3 대 1이에요 그때부터는 가중치가 어 3 2 그럼 2 대 1이 되는 거고 음 0.5 됩니다 돼요 0.5 0.5 0.5 마이너스요? 될 거 같습니까? 안될 거 같지? 그럼 안되는 거에요 그럼 이게 유동적으로 되는 거에요 어떤 기계에 따라 어떤 기계에 따라 그 거기에 따라 음 음 알아서 내부적으로는 결국엔 픽셀로 변환이 되서 사이즈는 픽셀로 먹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계산을 해주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실 그런 사이즈나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음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음 음 음 음 음 요렇게 어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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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니까 커밋을 한 번 하는 거지 아 나 가중치 배웠어 가중치 배웠으니까 어 자 수정된거 다 눌러서 스테이지드 파일에 올리고 어 리니어 레이아웃 뭐 가중치 가중치라고 하면은 또 내가 영어를 몰라 그래서 웨이트 웨이트 속성 이렇게 배웠어 아 난 이걸 배웠으니 커밋을 합니다 커밋 커밋을 했고 이번에는 푸쉬를 나중에 한 번에 해볼게요 저는 그냥 커밋을 계속 쪼로록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그 뭐라 그러지 키워드 같은 거를 커멘트에다가 잘 써서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키워드만 찾아서 보면은 돼요 뭘 한건지 보고 이렇게 복습을 할 수도 있지 자 가중치 배웠어 그래서 가중치 적용했고 그 다음에 뭐 금방 반영이 안되냐 커밋을 했는데도 일단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면 이거 좀 껏다가 켤게요 이거 좀 맛이 갔네 이거 좀 맛이 갔네 이거 좀 맛이 갔네 커밋 커밋 잘 되겠죠 커밋은 응 응 으 으 음 으 으 으 으 뭐 해도 돼요 하실분은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안됐어요 뭐 커밋이 안됐어요? 아니면 뭐 아니 그 1대1 1대1 뷰 만드는거야 웨이트 웨이트 아 넣는데 뷰가 더 많아지면 계속 나눠지는거에요? 그쵸 이 안에 뭐 이 안에서 만드는거에요 그쵸 선생님 버튼이 있으면 이해 안되나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잘 안되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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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가 웨이트 파란티로 아니라고 한거 아니에요? 흠흠 흠흠 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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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기회를 넣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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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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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입거든요? 방금 입을 담아서 이미지를 내가 안신거 같다가 우리 아이템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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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미지 버튼을 추가할 때 레인을 추가해서 해야 되는거에요? 음? 아뇨 아뇨 버튼을 추가할 때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추가하고 싶은거에요 오른쪽으로 그때 얘를 추가한거지 호리즌탈로 왜냐하면 얘가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아래로 추가가 되거든요 아래로 그쵸? 버티컬 모드의 리니어레이아웃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밑으로만 들어가요 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넣고 싶으면 뷰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리젠탈 모드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는거지 그래서 이걸 추가한 겁니다 흠흠 자 이런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그냥 우리 단축키 쓰세요 컨트롤 알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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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마진하고 패딩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진하고 패딩 마진은 어? 아니 마진 마진을 설명해 주세요 마진 그냥 제가 정의한대로 설명 드릴게요 정의? 아니? 정확하게 마진은 전체중에 위치한거구요 패딩은 박스 안에서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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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백이에요 여백 여백 여백인데 마진은 자기 자신과 그 부모하고의 여백이에요 그리고 패딩은 그 내가 어 내 안에 있는 컨텐츠와의 여백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안녕하세요 부분 텍스트 뷰 자, 일단은 패딩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운 게 요거거든요. 패딩, 레프트, 라이트, 탑, 바탐 각각의 패딩 위치에 여백을 주는 건데 그냥 레프트, 라이트, 탑, 바탐을 빼면 사방으로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여기에다 패딩 속성을 준다고 하면 그냥 패딩 그래서 그냥 패딩을 그냥 눌러서 예를 들어서 8dp 하면은 좀 눈에 안티니까 16dp 하면 안녕하세요가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요 패딩을 주면 그냥 패딩만 쓰면 점점 다 되는 거예요 네, 사방으로 근데 이제 특정 위치를 지정하고 싶으면은 패딩 옆에 다른 것들 바탐, 엔드, 뭐 어쩌고 저저저저저저저 글자가 이제 점점점점 들어갑니다 자, 이 패딩에 8의 배수를 적용하세요 왜냐하면 8이나 16, 뭐 24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구글의 가이드라인이야 그래서 구글이 8의 배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 대로 항상 8이나 16 이런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자, 어쨌든 패딩은 안쪽 여백이야 안쪽 여백 자, 그러면 바깥쪽 여백은 마진입니다 마진 자, 마진은 레이아웃 언더만 마진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사방으로 만약에 8dp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 여백이 생기면서 이제 흰 부분이 생기지 바깥쪽 여백이 좀 많이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의 여백이 생기는 게 마진 안쪽의 여백이 패딩이에요 음 요걸로 이제 여백을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리니어 자 컨트롤 시프트 뭐지?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정리 한번 하고 커밋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커밋 한번 하고 이거는 이거는 어 패딩 어 잠깐만 뭐지? 패딩 마진 연습 뷰 뷰 뷰 두 개가 있네 자 자 지금 내가 나는 단계단계 배운 거를 커밋을 해야지 하고선 하다가 중간에 커밋을 하나 놓친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주 그룹을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거를 하고 나 커밋을 내가 안했어 그 다음에 마진 패딩을 해버렸네 아 이거를 분리하고 싶은데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어 빼고 싶은 라인들 있죠 아 나는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컴 커멘트를 뷰그룹 안에 뷰그룹 넣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밋을 할거에요 근데 이제 얘랑 얘는 빼고 싶어 그러면은 어 빼고 싶은 라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오클링 눌러서 언스테이지드 셀렉티드 라인 뭐 이거 이 라인은 빼는 거야 스테이지에서 빼면 안돼 안되네 다시 안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구나 하나씩 어 안되네 왜 안되지 어 됐어 됐어 암차 어 열심히 하니까 됐어요 빼고 싶은 라인을 오클릭 해가지고 스테이지에서 빼버려 그러면은 커밋할 때 그 라인 빼고 커밋이 돼 빼고 싶은 라인을 뺀거에요 오클릭 눌러서 언스테이지 셀렉티드 라인 이걸로 아 그래 안돼요 아 스테이지에 올리지 않은 법 줄 그거 누르면 빠지나 스테이지에 올리지 않은 법 줄거에요 근데 위에 것도 달라봤는데 헛담원 위에 이거 헛담원 어 이게 저 손치가 다 달라봤는데 어떻게 되는거야 다 받쳐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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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여러분 윈도우 버전 잘 모르겠어요 흥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 who 잘 모르겠다 흫흫 흫흫흫흫 으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 흫 용석씨도 한글화되어 있나요? 소스들이? 한글화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영어예요? 이게 한글화가 거지 같아서 다 영어로 놓고 써요 사실은 언어 설정 들어가면 뺄 수 있고 지금 일단은 맥류하고 화면이 틀린데 잘 못찾겄네? 영어로 되어있으면 좀 찾기가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따로 커밋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도 따로 커밋하고 저 이거 또 안되는거에요? 아니 되는데 못찾고 있어 지금 내가 이따가 좀 찾아볼게요 아 지금 찾아볼까? 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나? 영어로 못 봤구나? 영어로 못 봤구나? 옵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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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핵글리시 fondosity 아 중간단단단단단단단단단 어치 바다키스 소스떼 영어로 못 봤고 아무래도 바다키스가 바다키스 또 바다키스 아izens 고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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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나